세상에 떠드는 기묘한 그담대 사당 앞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신의 가오가 있을 거라며 현관과 뒷문에 큰 방울이 붙은 고에이를 세워주었다 진료소와 관사를 겸하는 건물은 완전 새것이었다 일부러 새로 털을 닦은 곳에 새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시골 공기 덕인지 내 천식 발작은 금세 안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뱀신님 덕분이구나라고 내게 줄지어 말했다 친절한 마을 아이들과 노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너는 좋겠다 뱀신님이 맞이하러 오신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져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뿐이셨다 그러고 보니 매일 밤 해가 지면 집 전체를 무언가가 조이듯 끼기기기 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로 지은 나무집은 원래 그렇단다 하고 말하셨지만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점점 무서워졌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뱀신님이 맞이하러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는 할아버지를 후려갈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도망쳐야 해 우리는 끌려가듯 차에 올라탔다 다음 날 상륙간 태풍에 의해 산사태가 유였다 마을은 그대로 토사 속에 파묻혔다 다만 단 한 채 우리가 머물던 진료소만은 멀쩡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실로 괴상했다 모든 창문과 문이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밖에서 빗장과 쇠서슬로 칭칭 감겨 있었으니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쯤 듣고 알아챘겠지 우리는 뱀신님한테 산재물로 받쳐줬던 것이다 방울과 고에이는 전부 재물의 표식이었다 하지만 곡물이 도망치고 말았으니 뱀신님은 화가 났었겠지 마을이 토사에 묻힌 건 그 때문이었으리라 우리를 재물로 받친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대피소로 가지도 않고 전부 자기 집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었다 산유우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탄광의 작업 탄광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재다 연료가 무진장이 있으니 내버려 두면 끝도 없이 타오른 것이다 구를 진압하려면 탄광을 수모시키던가 갱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끊어야만 한다 무엇을 택하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허나 화재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갱도를 봉수해야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앞에 벽을 쌓아 올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탄광에서의 작업은 반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그룹을 짜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 그룹은 생사고략을 같이 하는 동료이니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훌륭한 반장이 이끄는 그룹이라면 다들 가족보다 더 안정으로 끈끈하게 뭉치게 되는 것이다 쇼아 초기 호카이도의 어느 탄광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는 민망이 두터운 남자였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새로운 갱도 굴착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불착 도중 뻥 뚫린 공간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자 거기에는 말로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더란다 단영, 무념무상, 슬픔, 아쉬움, 후회, 괴로움, 긍지, 절망, 위로, 신뢰 부정적인 감정이 강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기분을 엄숙하게 만드는 절박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공간 안을 걸으며 A는 그곳이 오래전 버려진 폐쇄 갱도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료들과 함께 안으로 나아갈수록 느껴지는 감정도 더욱 강해졌다 이윽고 마침내 도착한 좁은 공터에 그게 있었다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듯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이 십여명 다들 바르게 안고 가운데를 응시하며 몸을 낮춰 열기를 피하고 있었다 결코 흐트러짐 없이 냉정하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가운데 앉은 이는 A와 동료들이 온 방향 잽 갱도의 입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서 몇십 년은 더 지나 슬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뼈만 남아서도 A가 올 때까지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온가 소문이 나돌았단다 실은 그 산에서 과거부터 귀신이 나왔다던가 금광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을 처리해버린 거라던가 A와 동행했던 이들의 선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뭐 진짜로 내 부하 중 한 놈이 거기 계시던 분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랬지만 말이야 A가 그 갱도 안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사람만은 슬픔은커녕 몹시 그리워 울먹거리며 마음이 아파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떨어진다 고등학교 무렵 내가 겪은 일이다 당시 친구 A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는 흔해 빠진 괴담이 돌고 있었다 5년여 전 그 아파트 2층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다 그 사람은 자살 당일 밤 11시 즈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간 안간을 넘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셀러리맨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모든 걸 목격했다는 듯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11시 반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8층까지 저절로 올라가고 고지어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다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웃어 남겼지만 A는 끈질기게 정말 일어난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와 B 그리고 C가 직접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다 A네 아파트에 도착해 우선 정말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안 타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와 B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A와 C는 8층으로 올라갔다 딱히 음산한 분위기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밤이었기에 우리는 별로 무섭지도 않고 지루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그리고 11시 반이 되었다 2층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린다 안에는 아무도 없다 슬쩍 시선을 돌려보니 어느새 행선지 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 같았다 나와 B는 무심코 얼굴을 마주 봤지만 당연히 올라타지는 않았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올라가 8층에 멈췄다 나와 B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땅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잠시 뒤 A와 C가 계단으로 내려왔다 C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극구 거부했던 모양이다 안에 누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다 우어 진짜 안 돼 라고 다들 떠들어댔지만 귀신을 직접 본 건 아니라 나도 B도 딱히 무섭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일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직접 확인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C는 무서우니까 그만두겠다고 말했기에 다음 날은 나와 A, D만 오기로 했다 다음 날 다시 모인 우리는 그 낙하 현장에 섰다 별다른 얼룩 하나 없는 아스팔트 바닥이라 A가 여기 떨어져 죽었대 라고 말해줘도 별 가뭄은 없었다 11시 반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두근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앞을 지나친 것 같이 강한 풍압이 느껴졌다 큼직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떨어져 빼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미지근한 무언가가 흩날리고 얼굴과 옷 팔에 철석 들러붙는 감촉이 느껴진다 당황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만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팔에도 옷에도 아무 흔적이 없다 하지만 그 직후 엄청난 두통이 덮쳐와 나는 마구 토하고 말았다 몇 번씩이나 토하고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릴 무렵 곁을 보니 A와 B도 나처럼 토하다 지쳐 쓰러져 있었다 결국 그날은 A네 집에서 하룻밤 실례하고 다음날에야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 셋 모두 심각한 몸살 때문에 사흘 내리 학교를 쉬어야만 했다 그 후 A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다시 확인하러 갈 용기도 없고 그저 전에 들었을 뿐이지만 나와 A, B는 아직도 건강하다 당시에는 저조를 받는 건 아닌지 정말 겁에 질렸었지만 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멀쩡하니 아마 괜찮은 게 아닐까 다만 C는 우리가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우리를 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겁쟁이었던 C가 우리 이야기를 전에 듣고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검은색의 남자 대학교 2학년이던 저는 장교가 되기 위해 학군단 시험을 치러 군대에 가지 않고 있었고 같은 과외 해병대 장교 시험에 합격한 친구 그리고 꽃 군대에 가는 친구와 셋이서 자취를 했습니다 우리 자취방 건물은 6개 방식 3개 층 총 18개 방이 있었는데 그 중 12개가 같은 과 선배들이 살고 있어서 무척 가깝게 지냈습니다 특히 3명이 살던 저희 방은 방이 넓어서 누나 형들의 모임 장소가 됐습니다 자고 있어도 막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고 밥상을 한가득 들고 들어와 삼겹살 파티도 하고 했죠 선배들과 무척 친해져서 저는 그런 생활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바로 아랫집에 사는 누나 두 명 중 한 명과 사귀게 되고 친구 한 명은 2학기에 군대로 갔죠 친구들은 다 군대에 가고 저는 매일 형들 방이나 누나방에서 노니 선배들과 살갑게 지내지 못하던 해병대 장교 친구는 무척 외로워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후 친구가 같이 살 룸메이트를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하여 학교 홈페이지에서 방을 구하던 다른과 1학년 한 명과 셋이 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저와 해병대 친구는 둘 다 공포 이야기 많이 아워서 인근에 있는 폐가나 공동무지 같은 곳에 가보기도 하고 한창 유행하던 나 홀로 숨바꼭질도 하고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각자 아는 무서운 이야기도 서로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간혹 생겼습니다 평생 귀신을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던 저에게 문득 귀신이 보이던 겁니다 흥이 말하는 영안이 트인 것처럼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심포 길을 걷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런 거보다 하고 지나던 중 어? 이상한데 하고 돌아보면 방금 본 사람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그곳엔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의 장소라던가 하는 것이죠 제가 본 것을 귀신이라 확신한 것은 자취방으로 가던 길이 외길의 1차선 정도의 골목인데 여자친구와 걸어가다가 어느 여자가 불목 옆에 쪼그려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중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니 그 여자는 외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아까 그 여자들에게 빨리 뛰어갔나보다 누구? 난 못 봤는데 방금 지나온 여자 있잖아 골목에 앉아있다 장난치지 마라 무서우니까 아무도 없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의 인상차게 표정, 은비까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시큰둥 앞이다 무슨 일 있나 했더니 룸메이트 동생과 이상한 취미에 빠진 겁니다 그 동생은 한참 옛날 메신저인 버디버디로 근처 여자들을 꼬셔서 술도 먹고 온나잇도 하던 모양입니다 충북 음성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는 제 친구는 동생 꼬드김에 홀락 넘어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래층 여자친구 내에서 놀다가 이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나와 계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도시 계단 창밖으로 검은 야상의 검은 야구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 저는 과 선배인가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던 중 층계 창문 뒤쪽은 작은 숲이고 2층 높이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거나 뛰어가면 그 귀신이 따라와서 해코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최대한 조용히 방으로 왔죠 방에는 친구와 동생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방금 본 상황을 이야기하니 또 시큰둥화도군요 그러면서 여자 3명과 술을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겠냐는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도 있고 방금 귀신을 본 그 계단을 다시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아 집에 있겠다고 했고 친구는 제 옷을 빌려입고 동생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고 친구가 그 여자들이랑 잘 돼서 외박하나 보다 하고 저려고 눕는 순간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란 발음으로 A형이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던 친구가 생각나 사고가 나서 얘가 놀래서 그런 것 보다 하고 쌍욕을 퍼부으며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어디냐 병원이요 지금 병원인 거야 가는 중인 거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갈 테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A 옆에 딱 붙어 있어 주변에 큰 병원이 하나밖에 없던지라 미친 듯이 뛰어나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방금까지 장난치던 친구는 사고로 목이 부러져 즉사했고 동생은 혀가 반으로 잘렸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거의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배도 안 고프고 졸리지도 않더군요 만약 내가 같이 갔다면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탔을 텐데 하는 죄책감과 주운이 패딩을 입고 가라 했더니 비싼 건데 내가 입다가 옷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던 친구 모습이 떠올라 차마 친구의 영정사진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눈물이 계속 나와서 밖으로 나가 진정하고 계단을 올라가다 언듯 보이는 친구 사진에 다시 뛰쳐나가 펑펑 울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평소 연락이 거의 없던 군대에 간 친구들이 친구의 장례식 날 모두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느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입니다 8명 정도의 친구가 하나 같이 전화가 오고 A가 죽었다고 하니 장난치지 말라고 하다가 울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든 휴가를 나오려고 했지만 모두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귀신이 저승사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 이런 일을 미리 경고한 것인지 저를 데려가려다 제가 무시하자 다음으로 지나간 친구를 데려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귀신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혹시 귀신이 다시 보이면 또 누군가가 혹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아파트 괴담 그때 당시 살던 아파트는 요즘 같은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나름 중산층에서 살기에는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파트에 무슨 일일까 드는 의문 저도 어릴 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그때를 문득 생각해 봅니다 방과 후 학원에서 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저는 오늘도 파김치 중학생입니다 집에 오면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 항상 수면 부족이라 역시 오자마자 아주 간단히 요기만 채우고 자버렸는데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자던 중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떠져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읽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 순간 풍하고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뭐지? 현관문 앞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많이 피곤한 탓이었을까 기분 탓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몸도 피곤해서 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내 잠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고 전날 뒤척거리는 바람에 아침밥도 대충 뜨고 부랴부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집을 나서는 8시쯤 되었을까요? 저희동 말고 옆동에 사람들이 수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아침 시간에 저기서 다들 안 나가고 뭐하는 거야 궁금한 나머지 또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지만 경비 아저씨가 이런데 오지 말고 학교나 어서 가라고 학생 그러는 바람에 그냥 학교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잠도 못 자고 아휴 아참야 너네 그거 아냐 뭘 우리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 나왔대 에이 뭔 소리야 좀 자세히 좀 말해봐 아니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아무튼 자살해서 죽었대 아침부터 그런 말 하지마 아니 진짜니까 사람들 몰려있는 거 봤잖아 대충 이런 대화를 하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학교가 조금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가기에는 시간이 남아서 저는 얼른 아침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없고 G차 공간에 사람 모양으로 흰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자살이 맞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윽고 놀랐던 게 그럼 내가 어제 들은 쿵 소리가 이거였고 나라는 생각에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보고 있으니 아침에 봤던 경비 아저씨께서 어 아침에 그 학생이네 이런 건 잊지 말고 어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무슨 일인 거예요? 말해주시면 그때 바로 갈게요 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서는 살짝 고민을 하시고 이내 경비실 근처에 있는 앉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말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새벽에 나는 내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대하는 아저씨가 말해준 거란다 너도 알겠지만 자살로 됐고 그 사람은 14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소위 정신병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진 건 아마도 정신적 이상 증세로 떨어진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상하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심 경비 아저씨도 아파트 사람이니까 적당히 말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올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으니 아마도 최대한 사건을 세워나가지 않게 했나 보다 한 사람의 자살 사건이 아닌 정신 이상자의 정신적 이상 문제로 연결된 사건이라 더 이상 원인과 결과를 물을 일도 없을 듯 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때 그 정신 나간 분을 몇 번 본 적 있지만 허공에 대고 대화 같은 것을 목격했으니 어린 나로서도 많이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사망한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며 그 다음 날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14층에 바로 아래에 사는 13층에 거주하시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정상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던 분이죠 많이 궁금했지만 저도 이날은 여기까지만 알게 되었고 저도 학원과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인사드리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좀 안 되었을까 그때 경비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13층에 할머니는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다 일어나면 베란다의 나와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증언 그늘도 어김없이 평소처럼 나와 있었고 화장실 갔다 오는 며느리가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베란다에서 어머니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으니 황당하죠 구검 결과는 조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단 사이는 심장마비로 판명되었고 사망 추정 시간이 좀 의아한 게 14층의 정신 이상자가 사망한 시간이랑 비슷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14층 정신 이상자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 13층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달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의 심장마비도 베란다에서 발견된 것도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으면서 그거는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심장마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베란다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달을 보고 있는데 살던 저희 집이 처음으로 5층인 9층으로 이사를 왔었죠 제 방은 짧은 복두 끝에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방이지만 붓박이 옷장이 하나 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었네요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던 중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성격이 안전해서 현관별 소리 울릴 때가 아니면 거의 짖지를 않는 녀석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 침대에서 같이 자던 개가 짖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게 썼습니다 처음엔 눈만 뜬 비몽사몽인 채로야 왜 그래 응 자 인마 정도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치조돼서 뭔가 싶어 고개만 살짝 들어 개를 봤는데 저희 집 개가 그렇게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고 우르렁거리면서 짖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붓박이 벽장 한쪽 끝과 닿아있는 천장 모서리를 보며 그러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어 바로 불을 켜고 컴퓨터 전원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천장 모서리를 보며 그르렁대다가 주무시던 어머니까지 오신 후에 그 사건은 흐지부지 일단락되었죠 그 이후에 또 몇 달간은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제가 집에 혼자인 날에 놀러 왔었죠 술 몇 잔 하고 야동 감상도 하며 풍평도 하다가 피곤해서 제 방에서 잠들었는데요 저는 침대에서 친구는 침대 바로 아래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잠이 들고 얼마나 지났을까 절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에 깼습니다 폰 시계를 봤더니 새벽 6시 정도여서 아 이 미친 왜 지금 깨우고 난리야 라고 말하며 상체를 일으켰는데 친구 이놈이 식은 땀 뻘뻘 흘리면서 벽에 기대고 앉아서 정면을 보고 제 이름을 홀린 듯이 계속 부르더라고요 왜 이러나 싶어서 불을 켜고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줬더니 그제야 좀 정실 차린 듯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내용인 즉 잠을 자다가 누군가 자기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잠기래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며 눈은 감은 채로 소리에만 집중을 하는데 잘 들어보니 엄청 걸걸하고 웅웅대는 남자 목소리더랍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 야 야 일어나 하고 호통을 치면서 툭툭 치더랍니다 눈을 떴는데 뿌연 검은 형체가 발쪽에 있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주변은 다 뚜렷한데 그 형체만 뿌옇게 보이고 호통 소리도 그쪽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순간엔 정신이 멍하고 저게 뭘까란 생각도 안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호통 소리가 더 커지면서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라고 하면서 형체는 없지만 몸을 일으켜서 등을 떠밀더랍니다 얼굴의 친구는 현관 앞까지 갔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깼고 원래 자던 자리에 누워있어서 꿈인가 하는 순간 벽장 옆에 있던 옷걸이에 걸어놨던 친구 가방이 턱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꿈에서 본 그 검은 형체가 있던 곳에 옷걸이가 있었거든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친구가 절 깨운 게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무섭다며 커피 마시고 바로 가버렸고 혼자 남은 저는 TV와 거실에 불 다 켜고 먹다 남은 소주를 들이키며 혹시 제 방에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를 향해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요 대충 기억나는 건 귀신이라면 처녀 귀신이 올 것이지 왜 목소리 두꺼운 남자분이 오셨냐고 이러지 말라고 저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남자랑 같은 침실 쓰기 싫다고 술김에 혼자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해해줬는지 애초에 그냥 헛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4년이 지났지만 별털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 친구는 2년 전인가 만나서 술 마시다 일배하는 걸 저한테 들켜서 절교에서 떠랬죠 일곱 번째 이야기 나쁜 놈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불량 청소년들이 저녁마다 들어와 술을 먹고 유사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 호기심이 왕성한 고등학생이어서 저는 반 친구들에게 같이 가서 보고 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저녁 10시 교회 근처 편의점에 나온 녀석은 단 한 명 뿐 저희 둘은 그렇게 늦은 시각 교회의 뒷문을 통해 불량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다는 청년부 활동방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는데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떨려서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친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혼자 다녀오라고 자긴 빨리 보고 집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같이 가자고 한 것이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혼자 한층 아래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늦은 밤 교회에 화장실 불도 안 켜고 소변을 본다는 것이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아마 후딱 사고 나오려다 바지에 좀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보고 한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뚜벅뚜벅 구두 소리였습니다 교회 계단은 대리석이라 구두빨로 걸으면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늦은 저녁이라 뚜렷하게 들리는 구두 소리 때문에 저는 들어온 나머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통 보냈죠 야 누구 있는 것 같아 경미 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나와 5분 정도 기다리다 답장이 안 와서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나 그냥 간다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저는 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친구 전화입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어 왜 안 나와 빨리 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왔냐 나 화장실 갔다가 경비 와서 그냥 나왔어 전화가 끊어져서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한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만 와봐 나 돈 주었는데 여기 돈 많아 문자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돈이라니 우리는 불량 청소년 보러 온 거였는데 돈이라니 이건 뭐지 순간 뇌리를 스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전 제 방에 이불을 덮고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 휴대폰으로 문자 전화를 해봤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미안했지만 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등교를 한 자는 친구가 잘 못됐을 거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게 했죠 그런데 친구가 제 친구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미친놈아 왜 답장 안 해 너 잘못된 줄 알고 놀랐잖아 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 뭐야 나 그때 화장실 갔다가 너 데리러 갔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제가 말하자 친구는 휴대폰 잃어버렸어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는 엎드려버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